안녕하세요. 락스 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린 컴퓨터 종로학원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상담 신청하기 설명봄이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상세에 보시면 본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HTML, CSS 기초부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SQL 그리고 게임 프로젝트, 웹 앱 만드는 게임 프로젝트와 부스트랩,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인 유뉴얼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인 백엔드와 연동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HTML, JavaScript 뿐만 아니라 리액트, 그리고 뷰까지도 다뤄서 앱을 만드는 다양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기출 유형 문제 3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의 유형 분석과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유형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야 될 것들 순서를 살펴보면 CSS, 스크립트, 이미지, 폴더 생성하고 HTML과 CSS로 와이어 프레임을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 필요한 이미지들을 제작하는데 상단의 로고, 하단의 로고, 메인 이미지, 갤러리 이미지, 배너, 바로가기 이미지 등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파트별 HTML 상세와 그리고 CSS, 스크립트를 통해서 슬라이드, 탭, 팝업 등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 사이트맵에서는 기업 소개부터 해서 투자 정보까지 메뉴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엔 와이어 프레임 단계를 보면 본문의 너비가 1000 픽셀에 화면의 왼쪽에 있게 할 거예요. 그리고 슬라이드의 높이 지정되어 있고 바로가기의 높이, 포터의 높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전체 너비가 1000 픽셀 그리고 왼쪽 정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에 있게끔 CSS를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고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펼쳐지는 아코디언으로 돼 있고 이미지 슬라이드 높이, 컨텐츠의 높이, 그다음에 포터의 높이 있고 탭 같은 경우 여기는 클릭했을 때 공지사항과 갤러리가 탭으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했을 때 레이어 팝업으로 이렇게 알맹이만 뜨는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장을 좀 더 보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사라지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로 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초마다 반복되되 마지막에 가면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랍니다. 로고 같은 경우에는 200에 400 픽셀로 직접 디자인해서 삽입하는데 로고명은 헤더 폴더에 제공된 테스트를 이용해서 워드 타입으로, 그러니까 글씨 별도의 이미지나 그런 디자인 없이 글씨를 가지고 살짝 디자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폴더는 파트 4의 기출 유형 3 기출 유형 3 보고 있고요. 거기 안에 베이스를, 베이스 안에 비번호 폴더를 VS코드에서 오픈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걸 참조해서 여기 있는 걸 참조해서 내용들을 옮길 거예요. 자, 일단은 파일 구조부터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옮겨 보도록 하죠. 다시 베이스 안에 비번호 보고 있고요. 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ss, 소문자로 할게요. images, script,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 스크립트는 제공 파일에서 복사해 올게요. 수험자 제공 파일에 오픈소스 있죠?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폴더 안에다가 넣고요. 다음 해당 폴더 VS코드에서 오픈을 한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큰 구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와이어 프레임 좀 보고 올게요. 와이어 프레임을 보면 크게, 크게 이렇게 해서 둘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둘을 감싸는 부모가 있어야 그 부모한테 너비 천을 주고 왼쪽에 있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구조는 이렇게 작성할게요. 그래서 얘를 다 감싸는 걸 래퍼라고 할 거고요. 저는 여기 부분, 왼쪽에 로고랑 메뉴 부분을 aside 그리고 이게 이 페이지에서 메인 컨텐츠다 라고 해서 메인으로 감싸주면 될 것 같습니다. HTML 작성해 볼게요. 전체를 감싸는 걸 래퍼로 두고 그거 안에 aside와 메인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이게 큰 구조를 작성하고 우리가 이전 구형 모델들은 지금 플롯을 이용해서 매치를 하고 있으니까 플롯을 했을 때 뒤에 공간을 만들고 플롯을 클리어해서 높이가 제대로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aside 내부 보겠습니다. aside에는 다시 G4을 보면 로고랑 그 다음에 여기 내부가 있어요. 로고랑 내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둘을 나눠볼게요. 로고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부분 볼게요. 메인 부분을 보면 여기 슬라이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컨텐츠 그 다음에 풋터 이렇게 세 개로 나눌게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가운데 배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를 해제할 유출 용도로 CF를 넣었고 안에 컨텐츠는 다시 한번 와이어 프레임을 볼게요. 공지사항 갤러리 있고요. 그 다음에 배너, 퀵 링크 있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구분을 해주고 풋터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 풋터 부분은 마찬가지로 풋터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으니까 로고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풋터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로고 메뉴랑 카피라이트를 품고 있는 부모 만들어 주고요. 네, 그 안에 또 둘로 나뉘죠? 리스트니까 그냥 바로 리스트 ul 태그로 만들고 부터의 메뉴라고 할게요. 카피라이트 이렇게 하고 아까 로드했던 스크립트 폴더 안에 있던 jQuery 로드하고 우리가 작성할 메인 제스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큰 구조는 작성이 됐고요.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용 CSS를 로드할게요. 네, CSS 여기 부분을 컨트롤 클릭해서 생성하겠습니다. 리셋부터 할게요. 모든 요소를 선택해서 마진 목록표시 없앨 거고요. 밑줄 없애겠습니다. 폰트 패밀리는 폰트 사이즈 지상에 있던 컬러 색깔 주고요. 전 크기가 커지지 않게끔 내가 지장한 위드와 하이트에서 안쪽으로 보더와 패딩을 뽑도록 박스 사이증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를 쓰면 이미지 밑에 공백이 생기죠? 버티컬 라인 탑 해서 공백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공통으로 CF를 만들었어요. 내용의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Display Block 클리어 이제 얘들은 공식처럼 그냥 써달라고 했고요. 자, 이제 큰 와이어프레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와이어프레임 구조 다시 보면 여기 전체 천의 너비가 있고 화면에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비만 주면 되죠? 맞은정호톤 안 주면 당연히 모든 요소는 왼쪽 상단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을 거니까 왼쪽에 있을 겁니다. 너비 주고 높이는 높이를 지금 보시면 높이는 별도로 안 줘도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도 높이를 줄 거고 얘도 높이를 줄 거고 얘도 높이를 주면 당연히 이게 300에 350이니까 650의 높이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해서 주셔도 되고 어차피 나중에 안에 컨텐츠를 넣었을 때 높이가 틀어지지 않으면 되니까요. 얘들 높이 일단은 임시로는 주겠습니다. 650이에요. 1000에 650 줘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높이를 안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에 있는 컨텐츠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나오게 해주는 게 좋아요. 높이를 주고 어사이드 볼게요. 왼쪽에 메뉴 부분 이 부분이고요. 얘가 별도에 너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략 200 정도로 잡아볼게요. 얘가 200이면 얘들은 800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메인은 800. 래퍼 안에 어사이드 라고 했고 위드 200 하이트는 일단은 다 쓰는 걸로 하고 얘가 왼쪽에 있어야죠. 플롯을 걸게요. 백그라운드는 임시로 주겠습니다. 그러면 래퍼 안에 메인은 도합 1000이 되어야 되니까 위드 800 해서 1000을 만들어 주시고 너는 오른쪽으로 갈래 라고 해서 플롯을 라이트로 주겠습니다. 다음에 하이트리에도 분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다 쓰라고 하고요. 백그라운드는 임시로 줄게요. 이렇게 하면 큰 구조 두 개 만들었으니까 하면 볼까요? 라이브 서버로 보고 있고요. 브라우저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성할 건 이렇게 생겼고요. 큰 구조는 일단 만들어 줬고 이제 안에 있는 요소들의 너비 높이 등을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어사이드부터 봅시다. 여기 이것도 지금 지시사항에 보시면 별도의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임시로 높이를 주고 배경만 살짝 살짝 로고도 내부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것도 임시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체가 650 였으니까 얘가 550 쓰면 위에 로고가 100 하고 해서 전체 높이를 쓰겠죠? 백그라운드도 임시로 넣을게요. 자 그럼 왼쪽에 로고 부분은 큰 구조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 부분 볼게요. 오른쪽은 슬라이드 여기 아까 350 얘가 200 얘가 100 그룹 정도 있었어요. 넣어봅시다. 메인 안에 슬라이스 높이 350 이 있었고 백그라운드 임시로 줄게요. 컨텐츠 안에 모든 요소 첫 번째 모든 요소를 선택한 거고 얘 그림을 보면 얘가 3등분 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그냥 퍼센트로 할 거예요. 너비를 33.3% 를 주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200이 있습니다. 셋 다 똑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고 너비가 33.3333% 가 있고 하이트는 200이고 얘들끼리 차곡차곡 왼쪽으로 가라 플로트 레프트 해서 걸어줍니다. 그리고 각 요소들의 배경 색깔로 해서 요소들이 잘 나타나는지 구분 좀 할게요. 컨텐츠 안에 노티스부터 배경만 임시로 줍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네.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됐고 이제 포터 부분을 볼게요. 포터 부분은 로고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메뉴랑 카피라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로고랑 메뉴 두 개 크게 구분이 돼 있었으니까 너비 주고 플러스를 주면 되겠죠. 로고에 다가 너비 주고 플러스를 적용해 볼게요. 포터입니다. 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메뉴랑 카피라이트 였고 그래도 플러스를 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고 너비를 줍니다. 각 구정요소들을 여기 안에서 부터의 메뉴 부터의 메뉴의 백그라운드 높이 반반 쓰면 되니까 화이트를 50 주고요. 백그라운드는 임시로 줍시다. 네. 이렇게 해서 화면 볼까요? 네. 와이어 프레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기 들어올 로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